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여파에 국내 증시가 휘청이자 빚을 내 투자했던 계좌에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국내 5개 증권사의 담보부족 계좌수는 8,800개로 이달 초에 약 4.7배에 달했습니다.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에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담보부족에 처한 개인 투자자들은 기한 내 필요 금액을 채워 넣지 못하면 반대 매매에 놓이게 됩니다. 반대 매매 규모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늘어난 상태입니다.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8조 2,63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